이민규 바라만 볼 것인가 세이브 더 월드 히트 이민규 속공 시몬이자 시몬이 아베이 박원민 선수가 빅킥을 같이 뜨는 패턴입니다 시몬의 오늘 경기 첫 득점 바로 속공이었습니다 야스톡 어택 커버 됩니다 약간 길게 붙이는군요 이번 퀵 오픈 오버핸드 캐치 이민규 시몬 들어갑니다 2세트 출발 백어택 시몬 지금도 정상적인 토스의 위치는 아니었어요 이민규 세타 퀵 오픈 시몬의 토스 이민규 그리고 공격 앞으로 다이렉트 킬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민규 세타는 시몬이 저렇게 오버핸드로 디그를 하면 부위 공격으로 바로 연결을 하거든요 이것도 한국전략의 블록퍼들은 시경을 좀 써야되요 송이채 광명우 속공 시몬 광명우의 속공 호흡은 아주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현재 선수의 서브로 만들었습니다 권준영 뒤로 백싱 블록킹 잡혔습니다 완벽하게 접는 블록킹 쇠기를 받고 있는 2세트의 시몬입니다 이번에도 강력한 서브였고 후위에서 연타 디그 광명우 뒤로 백어택 시몬 시몬이 득하면 다시 갑니다 서브에이스 시몬입니다 드디어 터지는군요 광명우 백싱 꽂힙니다 시몬 엄청난 공격력입니다 김세진 감독도 고개를 가로지을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보여준 시몬이었죠 아마도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자신의 이번 시즌 1호이자 리그 1호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던 시몬 서브 득점 시몬스타 김세진 감독도 지금 중계석을 보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시즌 2호 게임 7호 트리플크라운 시몬입니다 게임 8호 게임 8호 코트 스톱 front 스톱 front 스톱 front 스톱 front 스톱